ㅋㅋㅋㅋㅋ 샤바바잉!! 반갑습니다 모두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뭐... 자 오늘 카스 온라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드디어 카스 온라인에 마일리지 경매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언제 열려 언제 열려 했던 게 여러분들 마일리지 경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암호 해동기 또한 새롭게 짜잔 추가되었습니다 탑 50 무제한 확정해뒀기에 두펜슬라고 어그 가디언이 나왔습니다. 추가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두펜슬이 마일리지 경매에 올라올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대신 여기서 뽑을 수 있는데 확률이 1퍼에요. 가디언은 마일리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면은 알다시피 두펜슬은 개 사기 아이템 정말 이거 들고 있으면은 좀비 그냥 다 써버리는 그 사기 아이템 중에 하나고 이거는 사기까지는 아닌데 갖고 있으면은 이 아이템을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프가 있습니다. 인간 버프인데 질주 쓰면은 이속이 빨라지는데 이속은 빨라지지만은 이거 갖고 있으면은 질주 쓰자마자 2초 동안은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질주 쓰고 폭딜로 죽여버리는 그렇게 딜을 넣을 수 있는 개 사기 버프 아이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이거 뽑고 이거 뽑으면 좋겠지만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일단은 어 이거는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암호의 독기로 뽑는 거 호구인데 두펜슬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되어요. 저는 솔직히 마일리지 경매에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1%여서 보시면 여러분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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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스킬 나갑니다. 이렇게 주변인들한테 다 때려 주변인들 전부 다 이렇게 썰어버립니다. 헤드작 확삭히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겠죠? 너무 갖고 싶다. 다른 아이디 빌려주신 분들은 이런 거 다 많지만은 나는 없거든요. 칼 중에 진짜 이거 입고 싶다. 정말 갖고 싶다. 레알 검신 정령포도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제 마일리지 경매를 봐야 해요. 마일리지 경매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프리미엄 나오고 그냥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게 인간이 올려요. 사람들이 유저들이 올리는데 제가 사는 형식인데 여러분들 제가 시세가 모르거든 시세 시세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에어버스터 또 신규무기도 나왔죠. 스터라이플 음 정령평 얼마만 삽니까 여러분들? 대패는 얼마야? 나 사려면은 가디언 대패 정령포를 샀으면 좋겠다. 너무 비싸네. 즉구 아니면 그 가격의 시세예요. 즉구 검색하면 아 즉구 그리고 육광화짜리 무기가 많더라고요. 육광화 좀 살까 얘들아? 고민되네 보면은 여러분들 전에 전에 아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빌린 아이디에서 개사기총 무기 이거 육광이 파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야? 이건 사고 싶다. 이건 진짜 고강도 무기 이건 사고 싶다. 데미지 짱 세거든 이게 육광이면 다 비싸냐? 다 비싼 건 아니야. 라이칸 육광 3만원대 올라 아 3만원대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올리는 거야. 사람들이 지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사면 그냥 호구인 거야. 경매 안 해봤어? 여러분들 경매 안 해본 친구들이 많네요. 저는 카스 온라인 경매는 처음이지만은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온라인 경매를 몇 번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보시면은 207건동안 207건을 한번 성공시켰거든요. 여러분들 경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스템 경매의 개념은 조금은 이해합니다. 경매는 조금은 이해해요. 어 이거 팔렸네 이거 5600원 벤디타 근데 이걸 왜 사는 거야 벤디타를 쓸때도 없는데 크라켄 아 옛날 크루스버 갖고 싶었는데 6500원 플라즈마 혈적자도 판다 와 혈적자가 63000원이야 63000만리일리지 게이벌구 64000 5000만리일리지 오른쪽에 물품 검색하면 짝 떠요 야 그럼 라이카 혈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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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6강짜리 볼게요 혈적자 6강이 좋아요? 채팅 보니까 많이 사더라고 이거를 좋다면서 혈적자 5만대야? 또 검색 로테이션 안 돌려지나? 지금 비싸? 차라리 혈적자 하나씩 사서 강화하는게 낫지 않나? 환기통 1티어예요 만원에 올리네 9800원 제일 싸게 올리네 이 사람은 근데 뭐 이것도 비싼거 아니야? 그치? 환기에선 최고예요 환기에서는요? 아... 고민되네요 일단 제가 얼마있냐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마일리지 93만 있습니다 마일리지 93만 마일리지 모아놨고요 예 이걸로 좀 적절하게 마일리지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 칼라포워드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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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좀 샀습니다 네 좀 얻어서 여정나면은 뭐 예 VVIP 할랬는데 막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일리지라도 얻어버리지 해서 마일리지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거나 다 사래 대패 대패 뭐지 얘들아 진짜 후구씨? 야 대패 얼마야 대패? 데스페라도 6강 되는 거야? 안되지 꼴리는 거 다 사라고? 안돼 가디언 11만원대 가디언 11만원대 매도 6강 매도 6강 안 살 것 같아 혈적 자자 모르겠고 야 룸블레이드를 왜 사는 거야? 룸블레이드 6강 좋아요? 룸블레이드 6강 대패 7,8 넘어갔다 이거는 야 가디언 10만원인데 살까? 에헤이 이거 비싸네 이게? 6강 데미지 세요? 룸블레이드를 현역이에요 근데 뒤편 있으면은 전시예요 아 그래요? 음 고민되네 얘들아 나 종룡표 6강 쓰고 싶거든 종룡표 6강 되냐? 일단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싶은데 일단 입찰해보자 입찰 입찰 이제 누가 내 나한테 이제 입찰하면은 상위 입찰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야 돈 다시 내가 받고 30분 이하네 이거 음 가디언 아 가디언 가디언 정가야? 진짜 정가야? 진짜 가디언 정가야? 10만원? 10만 마일리 진짜야? 개싼 거야? 진짜? 나 믿는다 얘들아 나 진짜 믿어 나 진짜 믿어 샀어 얘들아 진짜 믿었다 진짜 믿었어 오케이 일단 가디언 일단 진짜 믿었다 호거라고 하지마 진짜야 가디언이랑 대패는 필수로 사고 나머지 머독이 하고 싶은 맞아 대패는 사야돼 삼겹살 마냥 검색해보자 가디언 오오 그러네 오 제일 싸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싼 거네 이것도 있지만은 그죠 아 그러네 일단 다행이다 아 일단 다행이야 아 일단 좋아 좋아 일단은 아 나도 있어 얘들아 가디언 나도 가디언 있다 이제 나도 된다 키키 가디언 없냐 얘들아 가디언 없는 후구들 있냐 에이 정말 그리고 데스페라도 검색하자 데스페라도 현재 입찰가 이거는 시세를 모르겠네 이것도 10만원에 올라왔네 10만원 9만 8천 55분 대패는 얼마 정도에요 대패 대패 지금 거품이야 음 이건 그냥 이건 그거야 축구에 안팔고 그냥 한번 최대로 가보려고 8만원대야?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 8만원대? 음 바운서 팔렸대 많이 줄 야 바운스 왜 이렇게 비싸요? 나 바운스 하나 있는데 일단 5분 이하니까 입찰해보자 8만원대니까 7에서 8만 아 그래? 일단 입찰해보자 6분 남았네 이거 7에서 8만이라 기다려봐 시풋 상위 입찰하지 마라 어? 시풋 어? 9만4천 내가 입찰한거 이거 우리 머독님 사고싶은거 다사 막사 그냥사 닥쳐 내 돈이야 그 돈은 여러분들이 뭐 사줄때 하는말이고 이거 내 돈이야 음 5분 기다려보자 시풋 상위 입찰하지 마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정령포도 여러분들 정령포도 사야되는데 일단은 어그랑 아니 어그래 어그 가디언이랑 대패는 무조건 필수야 필수 무조건 근데 이제 뭐하니 뭐하지 이제 남은 돈으로 정령포 육강을 한번 해볼까? 라이칸 육강도 좋은데 이거 입찰하면 딴거 봐도돼요 아 가격 올랐다 아이 시간 올랐네 누가 입찰했네 상위 입찰 아이고 다C 머독특 내가 건들면 빡침 머독특 여태 207건의 경매는 가격 경쟁에서 다 이긴거임 아 아 이새끼 딱 상대 이 새키 자신나게 하네 이새끼 상의 입찰하지 마라 음?! 오우 좀 빡치게 하네 이새끼가 기다려봐 아흐흐흥 이거 아이디 이 본주인이 한거 아니야? 야 한번 올라와봐 들어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아 지금 도발하는거야? 나 지금 도발하는거야? 어허?? 한번 들어와 16분이네 심지어 너무 긴데 즉구 94000 9만원 아 근데 이게 그거네 35분 음 경매들로 많긴 많아 실제로 많아 가격갱신 얘들아 이거 정용포 6만원이면 얼마에요 괜찮은건가 가격을 모르겠어 내가 73000원 60분이야 방금 올라온거네 이게 음 두패는 안사 두패는 안올라왔어 정용포 6.5정도에요 정용포 검색하자 정용포 6강 올라온거 있나 아 없네 상관없음 6강 올라오면 얼마올라올까 아 느려 이거 6 즉구 7만원 즉구 7만원 7만5천 허허 어 상의 입찰했다 나이스 나는 즉구로 사고싶었어 상의 입찰해줘 어허 내신 나는 상의 입찰하고싶었어 당하고싶었어 6천 6만 7만 7만원 괜찮다고 바람잡지마라 이새끼들 니들 올리 니들거 올리고 어 내가 괜찮아요 하면은 그거 방금 올리고 괜찮아요 해서 봤지 팔리는거 아니야 어 7만 괜찮아 아 그래 죽고 한다 아 아 씨발 얘들아 내가 정용포 들라고 50만원 질렀거든 정용포랑 어떤거 이렇게 쉽게 얻는단 말이야 이걸로 개같은거 여러분 나도 이제 나도 정용포 나도 이제 정용포다 아 아 이거 사내라고 하지마라 맞아 제일 싼거야 잘 봐 잘 봐 제일 싼거잖아 어 어 제일 싸자구 4강짜리 25만원에 하나 올라왔다구요? 4강짜리가요? 어 7,4,3 어 야 왜 이렇게 세 4강이 잠깐만 왜 이렇게 써요? 아니 왜 이렇게 써냐고 지금 아 안돼 고민하지 말걸 아 고민하지 말걸 아 고민하지 말걸 아 고민하지 말걸 아 고민하지 말걸 이 멍청한 녀석 아 오각 바로 갈걸 아 아 아 멍청했어 내가 아 아 아 아 빨라야돼 내가 이거 시드를 모르다보니까 약간 재다가 끝났다 3강있냐? 어 2강있냐? 어 2강 없으면 2강이 음 아 없네 뭐 아무거나 5강보자 5강 아무거나 5강 봐볼까? 아 젠짠 아 혈적자 5강 하나 있다 나 혈적자 하나 있는데 근데 나 플러스 1강이잖아 그치 어허 혈적자는 근데 걸러 혈적자를 왜해 음 나는 혈적자 별 관심이 없다 리퍼 정영도 정영도 크림스마헌터 6강을 보자 6강 나 라이안하르트 사도 되나요 여러분들? 라이 이거? 어딨어 없네 여기에 더 돌릴게요 이거 찜퍼 솔직히 나 리퍼를 아직까지 되게 노비평가하는데 저거는 에바다 어 이거 사도 돼요? 4만5천원 4만8천원? 대패 쓰면 돼 난 대패 쓸거야 대패 아직 못 얻었어 내가 이거 너무 좋던데 이거 이거 좋아 6강 라이안스로프가 6강이 진짜 좋아 아 3만원이야 지금? 아 라이안을 검색할 차라리 라이칸 라이칸 스코프 아이고 5만원 4만8천 쓰읍 어제 3만이었어? 으흠 4만원대 어 좀 비싸다 이거 상임철 안해 걸러 걸러 자 다른거 죽고 하는게 나 죽고 하는게 주팽 없으니까 예비 팝팽 사라고? 싫어 팝팽 왜 써 나 근접무기 그거 아니면 안쓸거야 아 정룡포 상황 너무 아깝네 아 나 진짜 아 정룡이 살걸 아 정룡포 6강 있으면 올리세요 여러분들 파실분 올려보세요 제가 마일리지 좀 83만 있는데 정룡포 6강하면 정룡포 있는 분 좀 올려보세요 피니스는 뭐 안올라갖고 정룡포 에이 그러면 정룡포 정룡포 하나 있잖아 정룡포 내가 만들면 에반데 그지 정룡포 내가 만들려면 되게 많이 들어가 정룡포 상관없음 6만 7만 흐흠 워모 좋다고? 근데 그걸 왜 써 차라리 차라리 두펜슬 쓰지 없지만은 두펜슬은 근데 아무 애들끼로 뽑아야 돼 여기서 경매만 보고 있죠 경매 고민되네 아 요거 잠깐만 이게 여러분 이게 7만원이면은 싸게 생각해봐 7만원 하나에 그럼 돈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 있으니까 5개만 사면 되잖아 자 6개 필요하잖아 육광하려면 그치 총 7개가 필요하고 정룡포는 있는데 정룡포를 육광 만들까 말까 고민중이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정룡포 육광 만들고 대패 뽑으면 살거 없어요 진짜 솔직히 이 경매에서 상의 아이템이 정룡포 뭐 가디언 대패인데 가디언 있고 정룡포 이제 하나 있고 대패는 이제 사면 되고 살게 없어 솔직히 음 매들어 넣은 줄 없어 좀 약간 경매 좀 보고 오세요 시맹들 아이 진짜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아까 있었는데 4강인가 아이씨 아 망설였어 너무 약간 재버렸다 게이볼그는 어때요 여러분들 게이볼그 게이볼그 게이볼그도 여러분들 6강은 현영이라 하던데 6만원대 올라왔네요 게이볼그 개볼 좋아 두패스 여기 안 올라온다고 여기 아예 못 올라오는 아이템인데 뭔 올라왔다고 해 경직이 더 좋지 난 넉백이 더 좋다고 하지만은 경직때면은 더 맞아 애들이 나 게이볼그 2강이 있긴 했는데 헤드 12,000달아요 아 진짜? 6만원대 축구해요 고민되네 게이볼그 근데 모덕트 게이볼그 안쓰음 그잖아? 게이볼그 안쓰잖아 나 지금 갖고 싶은게 라이칸이야 라이칸 라이칸 대팬데 아 가게 약간 거품껴다고 해서 지금은 못살 것 같다 지금은 거품껴 왔다고 해서 이거 못살 것 같아 지금은 더 다른거 로테이션 없나? 한 이거 한 5만원이면 산다 5만원 5만원이면 산다 5만원 올리면 삽니다 여러분 즉구 5만원이면 바로 살게요 8,000만 있으면 어쩌라고 돈 많으면 뭐 돈 많으면 막 써도 되는거야? 그러네 그런 개소리 하지마 5만원 올리면은 삽니다 5만2천대 5만원 여러분들 4만원대도 나온건데 어? 4만원대도 나온건데 에헤이 경매시간 2시간 남았어요 죽고 어제 4만원대에 사지마세요 갖고 있는 거 6강 만드는 거 어때요? 정용포 지금 꼬드기지 마세요 에? 정용포 꼬드기지 마세요 정용포 지금 6만5천 올라왔다고? 어? 나 7만원 주고 샀는데 야 여긴 없네 나 7만원대 샀는데 6만5천 올라왔다고? 어딨어 없네 아 죽구로 검색 맞다 맞다 아 깜빡한다 깜빡 라이칸 6강 어제 2만원대였어 아 고민되네 라이칸 사고싶은데 음 없는데요? 다 죽고 이건데요? 7만원 7만2천 7만4천 하이로 보입니다 하이 에이 뭘 팔려 없으면 팔린 거라고 단저짓지 마라 아예 안 올라온 걸 수 있잖아 6강 없어 6강 6강 있으면 샀다 야 내 정용포 6강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아 나 진짜 정용포 6강 좋겠지? 아씨 고민된다 1강짜리를 아니 하나짜리를 사서 사갖구 아까 아 아까 살걸 아까 4강짜리였는데 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두펜슬 개같은거 전에 정용포 써봐서 알잖아요 그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아 아 라이크가 4만원대 올라왔다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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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대는 산다 4만원대는 바로 사 아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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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강 6강 아 6강 6강 어쩐지 색이 다르더라 아기 느려 잔 FREE 5만원대 하나 있다 5만원대 아니면 그냥 아니야 이건 계속 보자 물량 많으니까 이거는 물량은 많으니까 그냥 냅두자 야 매그놈들이 육광은 어때요 매그놈들일 옛날 매그놈들이 뽑았을 때 진짜 나 너무 좋아했는데 매드 와 개싸 이게 초월무기야 아니 그날 신용무기야 오 매드 육광 나쁘지 않은데 구데기 나쁘지 않은게 구데기 아니에요 나쁜게 구데기인데 정용표 1강 올라왔어 왜 니 아이템이야 니 아이템 거들떠 안보니까 화나는거야 13만원에 올라왔네 이러면 싼데 그지 싼데요 이거면은 2강 있나 근데 내가 이거 사면은 정용표로 하나하나 다 모아야돼 얘들아 안돼 나 그래드네 아 나 그래드긴 하다 이거 몇분 남은거지 이거 입찰 일단 입찰해놔야지 입찰해놓고 4분 남았네 일단 입찰만 해놓자 이거 여러분들 강화 1강화된거는 다른 기본 이런것만 강화되죠 이 플러스 된거는 끼리끼리 안되죠 이걸로 강화하면 돼 이걸로 열로 강화하면 돼 이거는 뭐냐면은 강화가 이미 하나 들어간거야 내가 산거래에다가 넣으면 2강화가 되겠지 입찰되면 입찰 경쟁해야지 입찰되면은 지금 10만원이야 입찰 축구가 13만인데도 괜찮은데 10만원이야 지금 방송보고 덤벨람 덤벼 덤벨람 덤벼래 매드템 3 올렸어요 6강이랑 독립성능 어 안사 야 이새끼 장사꾼들 꺼져 야 장사꾼들 꺼지라고 아 물론 매그넘드릴들은 관심없어요 매드는 관심없구요 정룡포 이런거 고강좀 올려주세요 정룡포나 정룡포나 라이칸 한 4만원대 지금 거품 넘어껴갖고 4만원대 올리면은 바로 삽니다 바로 지금 후고 맛집 예정 소문났냐 후고 맛집 생각 예 해냈냐 아까 나 카스온라인 접속했는데 형님들 제발 무기 사주셔야 돼서 사줬어 어떤 무기인지 기억 안나는데 마일리지 2000인가 3000원짜리였는데 사줬어 제발 사주세요 사주세요 채팅하면은 니만 제거 사주실래요 하여갖고 사줬어 2000원짜리 너무 후군가 너무 후고스러웠나 아무튼 마일리지 지금 대기중입니다 5분이야 바운석 야 바운석 근데 진짜 비싸게 잘 팔리네요 야 바운석 와 메그넘드릴보다 좋아 비싸 아니 이거 2년전 그냥 7년인데 2년전인가요? 이건 그냥 레어 아이템인데 와 저 지금 마일리지 66만이요 대박이네 바운석 좋긴 좋거든요 아하 메넨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재미라도 있다고? 하긴 재미는 있지 메그넘드린도 재밌는데? 야 스털라이프를 사놓을까? 안쓰긴 하는데 나는 아 이거 명당에 얘 하나 있어갖고 이게 넉백만 해주면은 되게 괜찮은데 정렬포 7만이츠대 짓고 있네 누가? 자 돈만 좀 더 써서 이걸 짓고 하지 그치? 차라리 이거 더 써갖고 이걸 하지 하긴 뭐 필요 없으 어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30초 안쓰면 쓰지마 모덕특 내가 갖고 싶은 건 사야함 모덕특 갖고 싶은 건 사야함 아 어 내 소유욕이 그래 수집욕이 좀 강하다 호구야 호구 그래서 호주 호구야 1분 남았다 1분 이거 입찰하면은 가격 올라가나? 와 10만원 와 매금 딱 만만 만만 나오네 만만 어 이것도 바로 가져가 있다 이거 더 싸게 사보려고 입찰하다가 뺏긴다 정가하면은 사라 정가 솔직히 경매의 정가가 어디냐 솔직히 경매의 정가가 어딨어 매그넌 드릴은 사지마라 내가 매드 있는데 안사는 걸 추천한다 일단은 이거 올 것 같은데 이거 야 근데 이랬는데 나중에 3짜리 4짜리 나오면은 후회하는 거 아니야? 벙커버스터 팔아 얘들아 벙버? 벙버 사야 돼 벙버 벙커버스터는 사야 돼 일단 이거 보고 벙커버스터 볼게요 좋아 입찰 상위 입찰하지 마라 싶어 이 정도 왔으면은 이 정도 왔으면은 상위 입찰하지 마라 싶어 야 나 진짜 2차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갖는 거 아니야 이거 13만원 싸운 건데 10만원이면은 완전 개꿀 아니야? 어? 어? 와아아아아! 닥쳐어어어우 우와아 대박 이거 개꿀이야 여러분들 여기 이미 1만 강화 돼 있는 건데 이거 완전 찬 건데요 이거 하나에 거의 7만원인데 이거 강화 2개 들어간 거 하나 들어간 거 그러면 2개 값이 10 14만원짜린데 10만원 샀네 나이스 어 이득 봤어 이득 아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게 들어간 거야 플러스 2이라서 똑같은게 자 이제 어 정룡보 봐보자 72,000 72,000 7만원대면 산다 7만원 딱 7만원이면 산다 즉구 7만원이면 살게 얘들아 즉구 7만이면 다 살게 어 일단 벙커버스터 네? 이거죠 벙버 어? 벙벙 얼마야 이거? 이거 가격이 얼마에요? 딱 7만원 아 딱 7만원 얘들아 딱 7만원 내가 저거 사버리면은 저렇게 팔리네 하면서 내가 시세 올리는걸 저런데 난 개인이지만은 이거 얼마야 이거? 6에서 7천대에요 6에서 7천대에요 뭐 겨우 500인데 뭐 가져와 아 가져와 나이스 벙버스터 벙버 와 벙버 이거 있으면은 꽁킬 무조건이다 꽁킬 꽁킬 무조건인데 와 벙버 샤샷 시세 올려버리네 원래 시세 여러분 급한 놈이 사는거야 급한 놈이 비싼거 사는거야 몰라? 급매합니다 급구합니다 이러면은 시세 비싸잖아 얘들아 시세 비싸게 사잖아 급처음이라면 싸게 팔고 원래 급한 놈이 사는거다 아 데스페라도 봐야돼 정룡